도장 제거 도장 제거 까마루 발동 될 일이 있을까 이 왓츠가 강림이 뭔지 알까요 이 왓츠가 강림이 뭔지 알까요 헉 일어났다 갑오징어 일어나면 어쩔건데 일어나시던가 이십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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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카드 왜 안나오냐 갑오징어 잡아야되는데 아니 슬라임 잡아야되는데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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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기가 이겼는데 이겼는데 어 큰일났네 한 번 드로 무장보는 데서 잘 나와야 돼 아니네 분열되네 어 왜 이렇게 쎈 드래기 같은 고민했구나 그냥 퍼펙트 하는데 역시 게롤트의 리비아 다운 힐 일코명상 뭐야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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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질 좀 그간에 쟤는 뭐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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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지금은 덱을 다 뽑으니까 정신 소양이 필요가 없네 연주를 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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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형 집생이네. 사형이야. 죽어라. 죽어라. 거지같은 것만 남아. 아마루가 일을 할 줄이야. 말살검이나 쓸까? 즉시 말살. 가입 즉시 전원 말살검 100% 지급. 죽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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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죽어라. 아. 야아!! 뭐 치울 것도 없고 할 게 없네 우어!! 우어!! 강림 말살을 해나.. 강화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? 이리와 님의 정력을 보고 이 후보는 당연히 커지는 않고 희한 상대가 그들을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또 계속 지키는 적이 없습니다 agle님의 정력이 준수한 적은 저에게 의견을 더 심하게 윤존하고 스릉스릉스릉스릉 아니 이럴 때 급소 쓰는게 더 세겠다 스릉스릉스릉 스릉스릉스릉 하 하핀 콘 Transport 참기름 눈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살살 맞아서 피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뭐야 왜 축사 인사 안해줘. 빠바바밤. 배는 원래 없나? 옥수관이라서? 배는 없나? 배는 없나? 배는 없나? 1코 명상 언제 줄래 언제 줄래 마리오 같다 약간 2코 명상 도봉이 납시다. 도봉이 납시다. 저리 다 열심히 하자. 도봉이 납시다. 도봉이 납시다. 도봉이 납시다. 도봉이 납시다. 도봉이 납시다. 말. 달. 뭐야 이 게. 고긴 뭐야 달팽이지 아 시작부터 개짓거려네 말살 이게 내 신성한 에너지다 낭설곤 뭐 지움 돌차 지울까 이제 추월 나와서 돌차 필요 없는데 추월 없을때나 필요했지 근데 말살돌차 말살은 되는데 말살분화 말살하면 강림이 꺼진다는 단점이 있지 근데 강림만 해도 죽임 반드시 죽인다 널 죽이겠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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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 고향 으하 분 irritating 으하 으악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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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다 뽑음 랩 왓츠 너브 약사에 한방에 못 죽이네 러와 쌍필 워너몇 이거 그냥 한 대 맞고 마술 칼다리나 주네 세게 만들자 와우 18만큼 씨빌어줍니다. 와 썸네일 찰칵 뭐네 혼잘 석은 아니라 내가 가볍고 상립 48만큼 멸한번 줍니다. 울어라 욕말살검 컷 거우젓 왔넘 1 1 이리 이리 이리